자, 이렇게 해. 안 그리워 올려줬대요. 이수웅 선생님과 함께 미니게임을 몇 개 진행할 건데 지금 폴이 몇 미터 정도 되죠? 이거 3.6m? 저 동그란 판 있잖아요,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일 건데 20초 동안 몇 개 붙이는지 대결. 근데 좀 키가 크셔서 제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 또 보험 하나 벌써 두셨고요. 몇 초 드릴까요? 전 20초, 몇 초 드릴까요? 진짜 한 번 얼마나 스포츠맨십을 갖고 있는지요? 25초. 5초 주면 돼요? 30초. 3초 콜. 30초, 나 20초로 진행해서 포스트잇을 몇 개 붙이는지.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작! 아, 이곳에 3개밖에 못 붙인다고 하셨는데 오! 지금 7초 지났어요. 아, 이렇게. 아, 조심하세요. 오! 그러고 계세요. 12초. 15초 지났습니다. 15초 지났습니다. 아,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21초. 좋습니다. 24초 지났습니다. 1, 5, 6, 7, 8, 9, 10. 아, 오케이 4개. 4개를 붙였어요. 제가 원래 3개인데 4개로 해줄게요. boutique. 촤촤촤, 촤촤. 우아... 몇 개 붙일 거라 예상하십니까? 3개... 마랑TV 안 부셨구나? 시작! 5초 5초 6초 오 나왔다! 13초 20초 끝 아 뭐야! 아니 뭐야! 선생님 첫 번째 포스트잇 붙이기 정리! 두 번째 게임은 매우 공정한 경기로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끼리 했던 건데 미국에도 좀 유행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뭐 동작 하나 하면 그 사람이 따라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선생님부터 동작하면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아... Too easy! 진짜요? 근데 발바닥 붙인 거 알죠? 발바닥 콜! 양손 댄서요. 양손 콜! 그리고 안 돼! 위험해요! 떨어질 거 같아! 잠깐만! 아직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자 오케이! 아 나 이거 못 했어! 내 차례! 나의 차례! 나는 복근을 이용해야지 됐어! 이거 하세요! 아니에요! 그 손 아니에요! 아 이걸로? 네 이걸로? 네 이겁니다! 하... 아 발 펴야돼요! 오케이! 못했어요! 1대1! 이지! 왓츠! 이걸 못하냐? 그리고 양손 뗐어요! 오! 잠깐! 아 견제하시고 가세요! 오케이! 아! 뭐하시는 거예요? 남자 신체적으로 잠깐만요! 남자 신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노! 잠깐만요! 오! 오! 3 3 3 4 여기까지 와야 돼요! 할게요! 가운데까지 아 다리 이렇게 벌리셔야 돼요? 네! 오케이! 오케이! 7 6 3 하나 둘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았어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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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장? 네! 오케이! 하고 손 떼고 3초 못해요! 아! 아! 야 진짜 이거 못해요! 두 번째 경기도 선생님! 승리! 어 저희가 그래도 준비한 게 있죠? 네 동일이 봤으니까 프리스타일 댄스 클럽 자주 가십니까? 아니요! 자주 가시죠! 안 가요! 자주는 안 가도 조금 자주 가요? 엄청 오래됐어요! 옛날에 저는 클럽 킹이에요! 그래요? 클럽에서 살거든요 저는요! 폴댄스로 하는 프리스타일! 스타일링 스키 생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